3년, 4년 어떻게 견뎌셨어요? 3년, 4년 어떻게 견뎌셨어요? 힘들게 견뎌어요. 3년, 4년 내 주위에 비유를 하자면 먼지 하나 없어라. 바람기를 다 쓸려가서 진짜 끄나파리 하나 잡고 낭떠러지에서 바람 부는 대로 움직였을 거야. 되게 고통스럽게 움직였을 거야.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3, 4년이 아니고 7년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7년은 좀 반짝 세일을 하다가 갑자기 줄어들어 뭐가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막혔죠. 점점점점 막혔거든. 그러니까 갈론은 7년이고 그러나 3, 4년 전부터는 내가 돈으로 돈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라야 매일 자는 둥 마는 둥 내 삶이 자고 있는지 말고 있는지. 딱 이거야. 긴 것만. 맞아요. 그렇죠. 늘 불안해 공포. 네. 늘 내 목이야. 우리가 그렇잖아요. 참 지금 시국이 다 그런 시국이더라고. 점을 보다 보면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. 그리고 잠을 못 잔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얘기냐면 내가 사업을 차렸다고 치자.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점점. 이렇게. 안 되고 있으니까. 네. 그리고 4년 전 잘 들으세요. 사람과 한 번 당신이 크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. 3, 4년 전에. 있으면 있고 아니면 아니다. 잘은 모르겠어요. 사업하다 보니까 부딪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. 왜 이 말을 하냐면 여자예요 부딪친 사람 하나하고 나가고 나서 부딪친 사람 나가고 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 쪽이 조금. 늘 순해졌다고 그래야 되잖아. 네. 확 쪼여서 막 그 사람들이 분지한 게 아니라. 막 자꾸 내가 하고 있는 게 막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부터 자꾸 막히거든.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사람하고 조금 안 좋으면서 사람 나가고 나서부터 내가 하고 있던 게 자꾸 망조 들듯이. 자꾸 남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게 남들은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는 이걸 해야 되나 유지도 안 돼. 루지도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되나 그러나 나 한 사람이라면 상관없어. 나 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 한 사람이 아니야. 본인은 친정의 가장이야. 가장이 뭔 말인지 알아요. 내가 매개 살려야 되고 엄마도 매개 살려야 되고 아버지도 매개 살려야 되고 뭐 오빠가 있다면 오빠도 매개 살려야 되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넉넉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뜻이거든. 그래서 이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막내예요. 아니에요. 몇 째예요? 둘째. 둘째인데 약한 성량은 막내 성량도 같고 또 지금 장녀의 성량도 같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. 왜 그러냐면 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깊어 집안에. 진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승부라는 단어가 내 여기까지는 와 여기까지는 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 한 번도 그 종집에 도장은 찍지는 못했을 거야. 내가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안 돼. 뭐만 잘 알아 응 내가 그런다고 내가 안 부지런한 것도 아니야 나 부지런해 나름 열심히 살았어 나 억울해. 아닌가. 맞아요. 그렇죠 근데 억울한 억울하던 말을 가서 어디다 할 거냐고. 할 데가 없어. 네. 누구한테 그런다고 내 주위에 친구들이 많냐 그것도 없어 안 보여요. 네.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런다고 내 부모한테 그 이야기를 하냐 당신 절대 못 해요. 네. 혼자 냉갔으면 알지 그렇죠 또 그런다고 해서 이 사주가 빨리 시집가면 갔다 왔겠지 빨리 가면 근데 면사포 쓰게 보이지도 않아요.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네. 뭐 앞으로 사 년이 더 있어야지 남자가 나타난 걸 보이고요. 그런데 내가 사업의 문이 사업의 문이 이상하게 그 안 됐던 사업이 이렇게 말할게. 그런데 당신은 이사 다닌다 판 쳐야 돼. 원래는. 네네네. 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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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. 근데 어쨌든 내가 금전이 좀 부족해서 꾹 참았을 거야. 네. 그 자리에서. 네. 왜 이사가 이사가면 또 돈이니까 이사가면 돈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 금전의 문이 너무 안 열려 있어. 근데 한번 물어보자. 내가 아까 칠 년짜리 됐지. 그리고 십이 년짜리 될 거야 십이 년짜로 집안에 집안에 분명히 누가 산소를 분명히 만진 적이 만진 분이 있을 거야. 십이 년이요. 어 그 무렵 그 이따 계산하시고 지금 빨리 알아두면 고맙고 집안에 눈 한쪽이 안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. 눈이요. 응. 없어요. 안쪽이 뭐 애꾸가 아니라 또 침침하다고 안 좋다는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. 지금은 없는데. 그러면 많이 돌아가신 분이라도. 내가 이분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지금 이분이 가르쳐 주는데 칠 년 자 십이 년 자 집안에 산 뭐 산소를 건드렀던지 아니면 초상이 났던 났던지 그 산소 바람이 불면서 당신이 거기서 그 바람에서 조금 묻혔대. 산소 바람에서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당신이 나쁜 해는 아니야. 올해 해온 년이 갚지 년이 아니기 때문에. 힘들었던 거 삼 사 월도 삼 사 월만 잘 버틴 거 넘어가래. 지금 딱 이거야 내가 더 끌고 나 끌고 나가야 되나. 내가 여기서. 딱 정리하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나 딱 이거라고. 네. 갈피 잡으러 오신 거야. 네. 맞지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해 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. 네. 문 못 닦겠어. 네. 응 근데 또 내가 금전 생각을 한다면 난 다른 데로 가야 돼. 네. 그니까 나는 미치겠는 거야. 금전은 못 벌고 있지 내가 여기서 소중하게 닭가로 내 터젼만을 맞은해서 내가 그냥 맨바닥으로 맨바닥에 해당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. 오늘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. 맞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십이 년 칠 년 뭐 알아 알아주면 더 좀 고맙고 그 바람이 오늘 가시면서. 가시면서 풀어진대 올 사흘 때부터 사흘 달부터 풀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냐면 또 옛날 같으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뭐 누굴 가르치는 사주가 뭐 선생이라든지 이래서 그런 사주야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. 응 근데 내가 가르치는 사주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못 했어.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법 못해 당신. 응. 올리는 법이 뭔지 알아요. 그 뭐 누구를 가르치고 그러면은 애들하고도 어울려야 되고. 응 그 선생님들하고. 어울린다. 어울리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혼자 해요. 응. 그거 마인드부터 곤치세요. 응. 뭔 말인지 알아들을까요. 좀 적극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응 나서서 내 운을 좀 돌려서 애들하고도 많은 소통 좀 하고요 선생님들하고도 좀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불만이 있는 건 불만이 있다 말씀하시고요. 응 이렇게 가자 한 것을 이렇게 가자 말하라고요 참 능사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.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면 올 아까 말했더니 삼 살 때부터는 조금 내 운이. 응 돌아온대요. 그때까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고생해요 응. 삼 사 월 양녀 없게 부터 산업하거든요. 없냐. 없냐 그럼 오 월 달에. 응 응 오류. 오류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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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